안녕 친구들 나 바비쇼 바비가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하게 됐쇼 오늘 찾아온 이유는 바로 바비가 요즘 빠져든 SNS가 있어서 소개시켜주려고 그려쇼 바로 아임팩 뿜뿜이쇼 사람은 쓸 수 없고 우리 동물 친구들만 쓸 수 있는 아임팩 뿜뿜 어 어 어 지금 바로 시작하겠쏭 마이를 클릭하면 바비가 언제 게시물을 올렸는지 이렇게 캘린더로 볼 수 있고 이렇게 타일 뷰로도 볼 수 있쏭 바비는 벌써 친구들한테 바비쇼 유튜브도 홍보했쏭 그래서 바비의 유튜브 구독자가 조금 급증했달까? 하하 바비는 이렇게 앱에 들어오면 알림창을 먼저 확인하쇼 그리고 오늘의 미션을 확인해보쇼 미션을 완료하면 매일 10포인트씩 생기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굿즈를 신청할 수 있쏭 바비는 이미 열심히 미션을 해서 100포인트를 모아 그립톡을 신청했쏭 신청 내역을 살펴보면 이렇게 확인해볼 수 있쏭 이제부턴 뿜뿜 섹션을 알려주겠쏭 이곳에선 각종 이벤트 및 오늘 하루 반려생활 꿀팁톡톡 재능 뿜뿜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쏭 이렇게 귀여운 친구를 보면 하트를 꼭 눌러주는데 아주 마음이가 좋쏭 아참 그리고 아임팻 뿜뿜에서는 모든 친구들한테 반말로 댓글 쓰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재미난 특징이쏭 그래서 바비의 쇽쇽 말투가 아주 인기만점이쏭 여기는 잠깐 소개했던 미션 섹션이쏭 이곳에서도 펜 리포터, 펜플루언서, 펫에디 팬모델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할쏭 펫플루언서는 다양한 반려동물 아이템을 직접 받아 먼저 써보고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친구들을 모으고 있쏭 펫에디터는 다양한 해시태그를 활용해 우리들만의 장기를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이쏭 이곳에서 당첨되면 어마어마한 상품이 바비가 게시물 올리는 방법을 빠르게 보여주겠쏭 사진을 고른 뒤 원하는 구도로 설정해주고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장난스런 얘기를 적어주면 되쏭 자기야 왜 또 칭얼거리쏭 그 다음 원하는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게시물을 노출시켜주면 되겠쏭 다 완료했다면 이제 뿜뿜 게시하기를 클릭해주면 되쏭 그럼 마이페이지에서 우리의 게시물을 이렇게 확인해볼 수 있쏭 친구들의 반응도 바로바로 이렇게 올라오쏭 히히 아인펫 뿜뿜에서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활동 중이송 다른 플랫폼과는 다르게 광고도 없고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하고 재미난 요소들만 있으니 바비는 완전히 빠져들쏭 이렇게 유용한데 다양한 혜택과 선물까지 잔뜩 주는 아인펫 뿜뿜 들어와서 우리 같이 친구하쏭 여긴 바비의 소중한 패친구들 리스트인데 바비가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겠쏭 바바이 아저씨 감사합니다.